아 다운판님 그만하세요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께요 아 다운판님 다운판님 제가 아이디 써놨잖아요 그만해요 좀 이따 같이 하는걸로 해요 아셨죠? 어 좀 이따 같이 해요 아셨죠? 다운판님 아 나중에 같이 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번에 같이 해요 아셨죠? 그만 말씀하시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힐슨걸그 치명적이다 존나 치명적이야 아 천국의 계단 안되네 천국의 계단이 안되네 조금만 이따 해줘요 아시죠? 알겠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더 말하면은 니마가 약간 어그로 일부러 그러는거잖아요 짭인데 일부러 그러는거죠 바로 광태할게요 알겠죠? 바로 광태할게요 여기서 계속 일부러 계속 그런다는거는 어그로 끌리고 하는거잖아 그치? 바로 광태할게요 네 어게면 어서오 선생님 거니? 거니랩이 형이 먼저가자 한달이 또 광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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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야 했는데 아깝게 아 까비 다 먹었어야 했는데 아깝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빠졌는데 씨발 저봤다 저봤다 아아 아 와 도란검 하나도 노디리네 어이구 시곰이 오랜만이다 밥 먹었냐? 휴가 나왔냐? 시곰아 휴가나왔어? 지금 상병 좀 됐나? 어서와라 시곰이 어서와라잉? 분노 오랜만이다 집에 갈 필요가 없긴 한디 집에 가봤자 뭐 시곰 여놈밖에 더 뽑아오겠냐 이즈리얼이 난 반가운 사람들 오면 있는데 밥 먹었냐 물어 뭐지 딱히 할 얘기가 그 밖에 없어 이정필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기는게 내 직업이야 물러서 쉴까 흠 흠 흠 이즈이 여놈이지? 아 쫄 필요없어 집에 안가도돼 나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에어본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나한테 안 쏴 오 깜짝이야 아 반응 속도 진짜 조금 아쉽다 오 깜짝이야 에이 칠란다 이거 안되겠다 빠지셔 그지같아가지고 아우 튀어야돼 제가 갔다오자니까 빨리 제가 갔다올게요 제가 갔다올게요 제가 갔다올게요 전멸 좀 빨리 쏜다 방금전에 신발 똥신 오케 비에퍼의 똥신에 이정도 캬아패니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즈가 다행히 지금 여눈 가가지고 님 몸빵 대샘 최대한 센스 좀 살지샘 오케 몸빵 대요 몸빵 대 그렇지 센스있는 플레이 아주 좋아 그런거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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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란다 오케 아치 몰라 80개 정도 됐어야 됐는데 아까만 잘 싸웠으면은 에이이 C발 X됐다 이거 야 말말따 좋아 딜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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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샷샷 좋아쓰 굿굿 우리편 언제 왔었어? 솔직히 솔직히 고백할게 나 우리편 온 줄 몰랐어 음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편 나 피드스틱은 봤는데 말파스틱은 못봤어 솔직히 솔직히 피드는 봤는데 말파 못봤어 솔직히 고백할게 솔직히 고백할게 못봤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이 와중에 내퍼벨시는 크나큰 치명타인데 음 음 음 음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멘트 채널 상단에 따벅 한번씩 부탁드리고 처음오신 분들 왼쪽가단 제게찾기 PC분들 오른쪽가단 엄손가락에 베있는 편은자씨입니다 뭐 태모리도 어서오고 아 지금 11분에 CS 96마리도 맘에 안들어 100마리 넘었어야 돼 솔직히 놀랬잖아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음 시발 팀거져라 팀거져라 야 이단시식이 수geon 그 새끼들이 아 로드킬? 오케이 어 말파랑 좋은데? 뭐 시스나 그런거는 현진처럼 먹어도 백업이 좋아 시스 거지가 쳐먹긴 했는데 제가 물량 빨아가지고 집 가면 안되는데 지금 물량 빨아가지고 아 인피 안되는데 집에가면 자 골점 조명 없으니까 모겸이형 왁구 살벌하네 내 얼굴이 좀 흉악하냐? 흉악해요? 보기 흉악할정도? 채팅창이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새끼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제가 BJ 멸망전에서 봤지만 평소에 보겸이 방 채팅방에서 존나 입털면서 보겸이 못생겼다고 한 새끼들 있죠? 얼굴 봤거든요? 무슨 씨발 어? 계란후라이에다가 으깨진거 아시죠 여러분들 으깨진 계란후라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씹다 뱉은 초코바? 뭐 그런 느낌? 진짜로 얼굴 상태가 아니 씹다 뱉은 자유시간?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름돋더라고 올라가면 트롤이 아 저거 내가 먹을게 아 씹 아 씹 이거나 집값은 엄마땜씨 아 엄마땜씨라네 엄마땜씨는 아니고 엄마가 불러가지고 엄마땜씨 아 레오나 씹발렁 나 물지마라고 아 개새끼 좀 맞춰 야야야야 오익은 조금 씹부담스러워 솔직히 존나 부담스러워 씹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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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거 아닌데 형님들 그냥 이거 아 씹 다 어디갔냐 우리패들 다 어디갔냐 어? 전설이예 피드? 어어 근데 저게 1인국으로 밖에 안박히나? 어 근데 이럴때 좀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되는데 이쪽으로 넘었으면 살았었나? 음 아 피드로 게임 터트렸어 지금 피드로 게임 터트렸어 지금 피드로 지금 킬간여율이 지금 8킬 5어씨? 어 말파가 좀 좀 테밍도 잘 안해 보니까 어어 킬님께서 킬 관여율을 개설한대 키키 18킬해서 시발러마 총 18킬해서 8킬 5어시면은 어 그래 안된다 이새끼야 어? 넌 되냐? 어? 그래 안된다 솔직히 말할게 안돼 야필패야 야수호는 안돼 너는 내가 알았을거니 야 카팅하면 잡을거같은 느낌이 내 나라 때문에 싸우는거는 그렇지 끝까지 싸우다보면 언젠가 답이 나온다니까 오케이 방금 봤냐? 궁궐을 어시 먹는거 아 이근하가 존나 언급하더라구 부실골프 부실골프 부실골프의 문제점이 아까 나랑 그 던킨도런치에서 얘기하는게 하위티어 자기가 말하는 하위티어의 문제점은 그니까 좀 전멸같은것도 타이밍을 잘 못잡고 전멸같은거는 극악의 상태였어야되는데 아니 나도 나도 실삼인데 나도 하위티어 나도 이근하가 말하는 극하위티어인데 우리 다이아분들은 공감하시죠 우리 다이아분들 공감하시죠 다이아분들은 공감하시죠 다이아분들은 공감하실거야 플래티덤 플래티덤 분들은 플래티덤까지는 전멸타이밍도 조그맣같은 해도 왕과 공포증 같은거 멘탈을 자꾸 생각을 했을때 쟤드 스킬 다 빠졌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들어갔으면 잡는거거든 근데 뭔가의 공포증 트라우마라고 해야되나 그게 좀 있어가지고 뭔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수도 있는데 좀 그런거 있잖아 특히 카타리나 같은 새끼들한테 그런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아닌거 같다 안죽어 알리가 좋아 싸우자 이거 싸우자 아씨 명우나 침대가 아닌거 같긴 한데 잘 보니깐 어 이거 시비드는 편지가 안오지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변호하면서 어 뭐 실버들의 편을 듣는거 아닌데 지금 이그나라든지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 골, 풀 실력차이가 없답니다 실력차이가 지금 없대요 아니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이건 인정하실거에요 옛날에 비해서는 시즌3 진짜 그때는 넘사벽이었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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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없어 양악도 안되고 어 이건 인정하실거에요 여러분들 이건 인정할거야 얘 나도 처음 롤 했을때 시즌3 쓸 때 뭐 플레이어라고 하면 존나 높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씨발 서포만 잘만나도 요구로 터트리니까 진짜로 어 티문도 티문인지만 실력이 많이 평준화되서 그만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거 좀 있어요 뭐 플레일 이 정도는 높겠지만은 풀들풀들 삼삶이 잡을수 있을거 손 잡그래 잡으세요 다이브가야 잡으실수 양끝 차끼야 으어어 우르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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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스지 뭐 시발 보결믹 뭐 하루종일 뭐 보결믹은 캐리 한 거겠습니까 그냥 홍만 좀 제대로 해준거지 뭐 바닷에서 구역구역 CS 먹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보결믹 버스 탄거지요 이거는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보결미가 인정했다 그걸 여러분들 처음으로 보결미가 인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은 의미를 가져야 돼 보결미가 왜 그러지 약을 잘못 먹었나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ㄷㄷ 오우 솔직히 빠쓰죠? 개빠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야 빛 야 남을만해서 아 정말 판정 대사지 골드 찍으면 잡을때 얼마나 골드가 찍고싶었으면 저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극천상계 갔다왔으니까 세춘댁이 씨바람 적판새끼인데 씨발 오우 말파 씨발 성기급 성기원급인데 거의 전설 씨발 전설 떴어도 이거 버스야 전설 떴어도 이건 씨바드가 잘한게 없어요 버스야 좆버스 좆버스 궁 들어와 5 4 3 2 1 잘한다 하지만 아 에어본 안뜨니까 에어본 안뜨면 아예 둠 데미지 스틱그도 없네요 보니깐 보니깐 지금 뭘 해도 되긴 해요 지금 지금 뭘 해도 되긴 해요 지금 어이 씨발 피바라기 좀 뽑아올게 피바라기 좀 뽑아올게 피바라기 좀 아 야 대체 어디 튀었정도 가야 좀 사람 그런게 여러분들 지금 그런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디 튀었정도 가야 얼마나 사랑굿이라 할 수 있을까 전장의 지배자 마사 아 얼마나 연습에 올라갈 수 있는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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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는 내가 알아서 봐라 아 그 ㅈㄴ 늘었지 옛날에 비교하면 옛날에 비교하면 ㅈㄴ 늘은거죠 진짜로 뭐지 ㅅㅂ 마이패 형들 지이네 어휴 수술발 마이패 형들 지이네 어휴 수술발 어휴 수술발 어휴 수술발 오우 드림즈 좋아 지금 야소우우 도시맛 참 펜타 으악! 이 새끼가 저거 호들어라도? 호들어라도? 오케이? 아아 그걸 길달치네 씨 내가 보기엔 여기서 지금 게임하기는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좀 올리긴 올려야겠다 진짜로 시청자들의 눈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엔 여기서 게임하는게 좀 약간 이제는 좀 높고 이 새끼 뭐야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 골드 이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빡세게 좀 더 올리긴 올렸어야 돼 골드도 좀 낮아 지금은 사람치금 못받아가지고 사람치금 못받아가지고 골드도 좀 낮아요 지금 어 뒤에 누구거냐 미정아 일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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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아 오빠가 불 꺼서 미안해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미정이 사로사지 그러지 미정아 울만 승급주 세번인데 저번에 덕분에 허벅한 바랍